7분길 버스에서 보기엔 너무 자극적이다 뭐? 낯방 김돌아고? 섹스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질기 힘들다면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고관절 주의를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발도 힘차게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 굽히지 말고 옆으로 기울이는데 집중합니다 옆구리와 팔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마지막 한 세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아래 눈 눈빛이 너무 강해서 부담스러운데 반창고라도 마운틴 크라이머 마운틴 크라이머 가능한 만큼 크게 움직여봐 오른쪽, 절반 남았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10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5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잘 해냈어 발을 교차하기 발을 교차하기 확실하게 발을 교차시키자 빠르다 나의 힘이 강하게 해보고 2번 임피트하는걸 보게된 29개월을 알려주세요 숨 넘어가서 방종하기 전에 구독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딴짓말고 운동내라 김도도영 딴짓말고 운동내라 김도도영 딴짓말고 운동내라 김도도영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허벅지 세기는 복근 트레이닝도 돼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열 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다섯 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잘 해냈어 사이드 스텝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2, 1, 2, 1, 2, 1, 2, 1, 2, 1, 2, 1 부지런히 움직여서 2번을 연속시키자 1, 2, 절반 남았어 1, 2, 1, 2, 앞으로 10번 눈도 늙어 빠져가지고 리피트로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난 나이 먹으면 저렇게 배면 안 되겠다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왼쪽, 오른쪽, 내려, 올려, 왼쪽, 오른쪽, 앞으로 열 번, 올려, 왼쪽, 오른쪽, 내려, 올려, 왼쪽, 앞으로 다섯 번, 올려, 왼쪽, 오른쪽, 내려, 올려. 움직임이 좋았어. 왼쪽 올려, 왼쪽 내려, 오른쪽 올려, 왼쪽 올리지 말고, 오른쪽 내리지 말고, 올려. 헬스키키 처음 받아서 응답이 후보니까 뭐 다 평균치 나오던데 굳이 헬스 안해도 된다 하더라고 트레이넘 맞아 키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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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억박 이라고 불편해 하지 말아요 우리 김도 늙고 병든 하라방탱 이라 그래요 흑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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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느려지는 거야 형 나 말 잘했지 김도님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시더니 반쯤 사람 되었다가 퇴화했다고 놀라워하세요 역시 가족방송 오늘은 촉촉한 김교 최후의 리피트 마지막 회 내일 이 시간부터 기발한 영웅이 김교가 반품됩니다 흠흠 오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른 40대의 신기소리들을 준비되었지 형 나 이거 레벨 519레벨 찍어놨는데 안됐냐? 이 게임 왜 퇴화 없어? 여러분 오늘 김도 많이 보세요 독수복층 때 이틀 알아놓았으니 이번엔 이 주일정도 가실거예요 이건 다음 stop 그 발énerしょう 흠흠 월누 ㄷㄷ Henry 넷 바로 그거야! 잘했어! 완벽해! 어? 이제 계속 해볼까?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화이팅! 마지막 한 번! 최고였어! 링크는 조율 때는 다리를 살짝 붙여! 스킬을 선택해서 공격해! 엉덩이 더 느리고, 어깨 뒤로 빼고, 무릎도 정자세로 천천히 해! 형, 그러다 무릎 자세를 난다! 나처럼! 이게 그 글룸 교리기 운동인가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세히 고맙습니다. ㄷㄷ 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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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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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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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날자! 날 배에 두고 제대로 눌러줘! 아, 하지 마, 됩니다. 2, 2, 3, 2, 4. 1, 2, 3, 4. 2, 3, 4. 너가 어디서 안전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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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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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즉 대납부터 양한 거 보는 거 들기면 안 되는데 그럼 스티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발을 벌리고 양팔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자세를 바로 잡고 손을 바꿔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자, 내일도 한 번 더 하자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교차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왼쪽 다리 뒤를 늘여주세요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방종할 것 같아 몸을 일으켜 다리를 바꿔줍니다 손가락 끝을 뒤에 자리한 다리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몸을 허리부터 차례로 천천히 일으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반동 없이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반동 없이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머리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목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목을 세우고 손을 바꿔 반대쪽도 늘여줍니다 허리만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세를 천천히 기다리세요 자세를 천천히 기다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